좋아 모든 건 자세에서 시작해 기억하렴 그를 위해서 몇 번이고 해야 해 그녈 위해서 다시 말해 그를 위해서 두 다리 넓게 자세는 더 낮게 앞으로 갈 때엔 균형을 잡고 오른발 왼발 이젠 더 빠르게 그리고 뒤로 갈 때 눈은 앞을 봐 두 다리 넓게 자세는 더 낮게 앞으로 갈 때엔 집중하려 제대로 지켜야지 오른발 왼발 몸에 힘을 더 주도록 해 너의 모든 걸 모든 걸 바쳐 지켜야 해 진짜 싸움이 벌어지는 곳에선 손에 잡은 무기도 전략도 생각나지 않을 거야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전쟁이 끝나도 해 그녀와 함께 인사 그걸 위해 싸우지 그녈 위해서 다시 말해 그를 위해서 알고 있어 약한 존재란 걸 그렇지만 싸울 수 없는 건 아냐 진짜 힘은 소중한 사람을 위해 바치기로 맹세한 목숨 알고 있어 그저 인간이란 걸 그래 하지만 난 검을 뺏싸워야 해 끝까지 영원한 생명 없어도 좋아 그를 지킬 수 있어 그래 바로 그거야 그를 지킬래 듬직한 기사 될래 나 그를 위해 나 그를 위해 자 다시 한번 알겠어요 그를 위해 그건 꼭 그녈 지키는 일 모든 게임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